서울시가 폭염과 공공요금 상승으로 이중구를 겪을 취약계측을 위해 관련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. 이에 따라시는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 약 37만 가구에 5만 원씩 모두 185억 원의 냉방비를 긴급 특별 지원합니다. 지원 대상은 서울 전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1만 가구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 등 6만 가구로 신속한 냉방비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달 중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. 주거 취약계층인 쪽방 주민들을 위해서는 서울 종로구, 영등포구 등의 밤더위대피소 3개소를 운영합니다. 더위에 취약한 중증장애인 2,500가구에 대해서는 화재 가스감지 센서 등을 통해 위기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 주거 취약계층인 줄 알게 가능하다는 아쉬움 보급자 1,700의 국정원 단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개소